주님의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의 자리에 계십니다 앞에서 저는 원래 불교 신자여 불교 과정에서 태어났으나 폐병으로 죽어갈 때 부처님께 기도해도 응답 없고 마리아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으나 예수께 기도하니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된 이후에 신학을 졸업하고 불왕동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 크리스도의 삼중축복을 증가했다 아담은 타락에서 3대 재앙을 가져왔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죽는 재앙을 가져왔고 환경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난과 고통의 재앙을 가져왔고 육체적인 질병과 죽음을 가져왔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박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삼중축복을 가지고 왔다 죄에서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얻고 환경의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축복을 받고 치료와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을 증가하면 사람들은 소망을 받아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 말씀을 제가 그들에게 증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불교에 공원이 있다고 말을 했다 불교와 기독교는 한 가지라고 말을 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뭐라고 말하냐면 불교는 부처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예수 그리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의 마음을 강조한 점 유사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조용기가 불교를 믿어도 부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부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항상 마귀는 따라다니면서 고춧가리를 뿌리는 것이 사실이기만 부원은 신문에 이렇게 제호를 뽑아서 내 자신이 깜짝 놀라게 했고 또 이것을 읽은 사람들이 저에게 수없이 전화도 하고 문의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부원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도 이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레스타 제2교육관홀 홍콩순복음교회, 국내 지방교회와 각 기도처, 기독교TV, CBSTV, C3TV,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전세계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4년 5월 16일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사업을 평범한 오히려 미천하고 초라한 의촌의 청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 나이는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3년여 동안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후에 온 천하를 보고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는 오늘날 같은 교통순환도 통신시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승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모든 일에 열성적이며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는 때입니다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세 때 세상을 공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프랑시스는 23세에 회심하고 25세 때 수동원을 설립했습니다 자베에는 28세 때 예수회를 조직했고 루트는 22세에 회심하고 33세 때 종교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칼리는 27세 때 불의 영장인 기독교 강요를 완성했습니다 존 웨슬레는 35세 때 감리교회를 창설했으며 18세기 타락한 영국을 복음으로 공원했습니다 부스는 15세 때 회심하고 46세 때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찰스 슈퍼를 조는 16살에 회심하고 영혼을 깨우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조직 휘트필드는 22세 때 세계적인 설교가 되었으며 무디는 18세에 회심하여 19세기 잠든 아메리카를 깨워 일으킨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청년기의 회심 경험을 보면 남자는 14살에서 15살에 25살 사이에 가장 많이 회개하고 주계로 돌아왔으며 여자는 13살에서 16살 사이에 회개하고 예수계로 가장 많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청년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혈기 방장하고 자신 만만하여 자기의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을 의지하고 청춘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바로 궁전에서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단했습니다 청년의 혈기 방장한 기운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공원하겠다고 애국 사람을 처죽이고 모래에 파묻고 난두에 그것이 탄로되어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혈기 방장한 청년으로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선한 의지가 오히려 이해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또 받아들이지 않냐고 바로방의 진노를 사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깨어졌습니다 나중에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누구관데 바로 이해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깨어지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수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려 하고 말은 것입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은 대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기나 영화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정의롭고 거루하게 살아야 됩니다 10편 111편 10절에 야외를 격리하믹고 지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야외를 찬송하믄 영원히 이 소리라고 말씀했으며 10편 119편 9절로 10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신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차사오니 주의 계명에 쓰나지 말게 하옵소서 청년께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했다고 결심하면 이것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기관인 YMCA 설립자인 영국의 조지 윌리엄 씨는 16살 되던 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에 넘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과 영혼을 모두 바쳐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시 영국은 잔업혁명 이후 혼란의 소용들이 속에 있었고 젊은이들은 세속적인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지 윌리엄 씨는 또래의 젊은이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살에 그가 회신하고 예수를 구조로 모시고 헌신한 것이 그의 마음을 점령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달 수입의 7%를 선교 흥금으로 들였으며 결국 그는 22살 되던 해 11명의 청년들과 함께 YMCA를 창설하여 혼란한 사회 속에서 광고하던 청년들을 정신적 영적 개선을 이루는 위대한 업적을 낳은 것입니다 청년의 때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로 세계의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관인 YMCA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의 야외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정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인생을 시작한 꽃다운 시절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이 생명을 얻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정말로 용기 백배하여 주님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 주님을 믿는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외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우주 가운데 모래알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4장 시간 전에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와 총명을 얻고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얻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을 지낸 존 워나메이커는 생전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예측은 탁월한 판단력과 증악한 경력 능력의 소유자로서 그 투자에 구입한 물건들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 엄청난 돈을 벌였습니다 하루는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분명한 의조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열두 살 때 한 투자입니다 그때 나는 2달러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는데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워나메이커는 가난한 소년 시절 성경을 읽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중한 결과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믿고 순중하며 겸손히 섬긴 자는 반드시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청년의 때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사령연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문지 29장 18절에 꿈이 없으면 방자행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방자행하면 허랑방탕하고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목적도 방향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꿈을 품으면 그 꿈이 우리에게 살아갈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템플 대학교의 창설한 러셀 코넬 박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백만장자 4033명의 생애를 조사해 보았다가 암정 놀랐습니다 조사 결과 놀라운 것은 4033명의 백만장자들 중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불과 69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돈과 교육, 정규훈련 등에 있어 일반적으로 부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넬 박사에 의하면 그들의 생애는 평범한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꿈과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뚜렷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 살아온 날수보다 살아갈 날이 덜 긴 그때 반드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품고 목표를 가지고 실주해 나가면 전국에 가서 위대한 인생을 살고 한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노력과 희생을 할 수 있죠 꿈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저녁에 늦게 눕겠습니까 꿈이 있어야 머리를 질끗내고 다른 사람 다 놀 때 애쓰고 힘써 공부하며 노력하고 일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꿈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데 뭘 믿습니까 내가 장차 위대한 기업과에 대한 꿈이 있으면 그것을 목표로 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면 그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두고서 노력하고 힘써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섯 살까지 그는 꿈도 환상도 인생의 목표도 없이 목자로서 덜을 방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섯 살 된 날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너에게 복주며 복주며 상승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승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이미 갈릭배가 득득 뛰어나왔고 살쯤은 이미 많이 사라졌고 피부는 금수롭게 탔고 노인이 되고 허리도 굽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마음속에 꿈이 들어오자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꿈이 아브라함을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무식한 시골 목동이 변하여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인류 문화를 창제한 위대한 근원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라 반디이든 말하기를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십니다 토마스 타라이든 말하기를 인간은 꿈의 기초를 둔 존재이다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해도 나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갖기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그 꿈이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백성과 같이 계시고 꿈이 있는 젊은이와 함께 계셔서 꿈을 통하여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어서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젊은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셋째로 믿음이 있는 청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믿음이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영이 죽어버렸었습니다 영성을 상실하고는 오직 이성과 감각으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으니 하나님과 대화가 안되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감각과 이성으로만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스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스 1장 22절로 23절에 스스로 지어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성령이 와서 마음에 영을 살려놓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을 통해지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감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과 우리 땅과 세계 모든 것이 보이는 그 자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 영이 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인본주의로 물질본능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문사 빌리그람 목사님은 학창시절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는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이성적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강의를 들으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어느 날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시가구에 있는 휘있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엎드려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다 보니 성경에 대한 많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성적으로 따지다 보니 이제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을 의욕도 없고 예배할 의욕도 없고 설교할 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속엔 오직 의심만 꽉 들어찼습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에 들려왔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라 그 순간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이 환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 작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평가할 수 없는 진리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자 그래서 그는 설교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강력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전파므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영이 거듭나 살아나고 성령님이 내주할 때 생겨납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의 세계에 속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스 1장 18절로 25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미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느냐 선비가 어디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으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처해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인 그리스도를 지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 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였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도 십자가에 못박여 몸치고 피 흘려 죽으신 공도로 죄삼을 받고 공원을 한다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으며 이보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위에서 몸치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종교인들은 종교를 주었고 철학을 주었고 인류와 도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후속을 준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몸치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죄를 수고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이러한 믿음은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것은 이상하게 들리고 미련하게 보이는 소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성령을 본받아서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믿음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따릅니다 왜? 마귀가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육신의 감각을 통하여 이성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끝없이 공격해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땅에 도달하니까 큰 가뭄이 와서 해가 쪼이고 모든 물체가 다 타고 우물물이 다 말랐습니다 짐생들은 굶어 죽고 종들은 다 뿔뿔이 고향으로 도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사례와 록과 같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땅에 가라고 했으니 그가 믿음으로 가난한 땅에 머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애국으로 살려갈 것이냐 무시무시한 믿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전쟁에 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접어놓고 인간의 시간으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부인도 뺏기고 많은 치욕을 겪고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온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85살 때도 또 믿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가 자식이 없어 후사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밤중에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라 봐야 별들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별들을 헤아리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마늘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내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라가 꾀했습니다 여보 나는 나이 늙어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 내 여중 하가라고 동침해서 자손을 얻으시오 당신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어린애기를 가질 수 없을 테이니 꼭 내 말을 들으시오 그 아내의 입을 통해서 속삭이는 유혹의 말에 신앙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졌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떠나서 하가라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은 것이 스마일이오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과 끝없는 전쟁을 한 것은 본처의 자식과 첩에서 낳은 자식 간의 다툼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전쟁에서 이겼더라면 오늘날 비극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크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니까 믿음의 전쟁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가난해서 넘어졌고 사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만 회개하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곱 번씩 일은 번씩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고 거두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셔서 복을 주어 백살이 되었을 때 앙살이 된 자기의 저 사례에게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래서 그가 백살이 된 아들이 이제는 아주 청년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에 내 외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여서 박을 떠서 나에게 태우는 제사로 재물을 드려라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은 실현해서 또다시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태우는 제사로 드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신 진생을 드리리이다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은 충분히 경험을 쌓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서가든지 쇠하든지 그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묶어서 장작 위에 얹어놓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아 내 독자 외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여 선적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버리스 11장 11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넘어지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다시 믿음 속에 서면 그 신앙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전쟁을 통합니다 적은 믿음은 전쟁, 적은 전쟁을 큰 믿음은 큰 싸움을 통합니다 마귀가 있는 이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경승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그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 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싸움이 있는 것 이상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험에 넘어졌거들랑 끈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대륙 발견이라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대륙인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콜롬버스는 1502년 스페인의 페르난다 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성공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나를 새 땅으로 인도한 것은 수학이나 지도나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대륙을 발견하라고 준 꿈과 하나님이 거짓이 없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로하여금 신대륙을 발견하겠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긍정적인 사고 앞에서는 각종 어려운 난관도 다 안개와 구름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넷째로 청년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로 뽑을 때 청년들을 뽑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앞뒤를 너무나 쟤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도 뒤로 도망치려고 하지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각오 담대하여 목표를 향하여 전진한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년 요수하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요수하 1장 6줄로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의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외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 따윗이 어떻게 골리아스를 쳐 이길 수가 있습니까 17살 내지 18살 되는 소년 따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골리아스를 대적에 해당하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노증은 너무나 험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물불 모르고 강하고 담대했습니다만 나이를 먹고 나니 옛날보다 더 조심성이 많아지고 두려워서 팔을 옮기가 괴롭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모으면 자꾸 주위 환경을 사귀고 조심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노증이란 돌이켜보건대 흠한 노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60, 70을 살았은 여러분 인생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많은 풍랑을 겪었지 않습니까 밤을 지나고 폭풍을 당하고 과시밭길을 걸으며 흠산줄령을 한두 번 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조로 모신 사람에게는 이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범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하난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운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밤이 다가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다가오는 폭풍을 주먹으로 쳐서 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의 험한 가시밭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흠산줄령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나요 운명은 부딪히는 대로 온 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끝까지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긍정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니라 종국에 가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애국의 종으로 팔려서 10년을 애국에서 종살이하며 어린 뼈가 청년으로 자랐었습니다 살만하니깐 보디바라의 아내에게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변명 한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희나긴 세월 감옥에서 썩어지며 옥살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는 애국의 국무총리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장식의 5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네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다 보십시오 형들은 나를 헤아리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변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악이 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의 힘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낙심하게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돼요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편 2절에 오직 야외의 율법을 즐거워야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었으며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했으며 에베소 6장 14절에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금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고 말했었으며 고린도우 6장 16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변기로 좌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교통하면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믿는 사람과 교통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도의 영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유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보라도 더 크시고 위대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리아 4장 6절을 철절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이라 흥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루파벨 앞에서 평지가 되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되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때 미국의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한 전투는 빌라델피아의 벨리포즈라는 마을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군인들은 추위와 궁조림으로 탈진 상태가 되었고 워싱턴이 전투에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비스인 루이스만은 대승을 굳게 확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장군님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전투는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는 쪽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워싱턴은 성경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정과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서 대승했습니다 벨리포즈에는 현재 워싱턴 기념고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는 강한 힘을 지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절망, 한숨, 눈물을 찬양, 희망, 미소로 바꾸어지는 기적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헌신과 꿈과 믿음과 담대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꿈과 믿음과 담력을 갖게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청년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청년만 청년이 아닙니다 마음의 청년도 똑같은 청년인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나이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창조자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마음의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젊은 청년 못지않게 나이 먹은 청년들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기적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 중안에 이슬같이 아름다운 청년들, 꽃다운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갖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내일에 대한 꿈을 품고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나가게 하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의와 진리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듯 넘치게 있는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통되도록 청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주인원 예수님의 resp aurait sui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